한글자막 하나, 둘 뭐야? 뭐야? 우리를 얼러 지내는 거야? 저쪽 팀하고 우리 팀하고 내기를 하는 걸로 바꾸면 어떨까? 그건 제가 싫습니다. 여기 룰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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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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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긴 구라다! 이게 긴 구라다! 제가 금입니다 자 야 구라야 잘 쳤다 너 아니 근데 박사장님 구라 형 어때요 지금? 지금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잘 치는 거예요 왜 우리 때 또 지난번부터 이 정도 해 몰랐어 약도 먹어 약도 먹어 진정제 먹고 있어 운전하고 왔어요 여기? 네 제가 운전하고 왔죠 기어갈 거예요 아마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거 어려운데? 아 난 왼쪽으로 쳐야 되네 몇 미터예요 저 벙커 첫 번째 벙커 캐리로? 첫 번째 벙커 첫 번째 벙커 네 저는 한 260, 70 나가거든요 첫 번째 벙커? 네 첫 번째 벙커 오케이 아 금을 지금 세 돈으로 확보한 거야? 아 진짜 나 이거 호스트 두 돈 두 돈 난 세 돈 나 두 돈 응 난 내 얘기한 거야 이거는 방송하고 똑같구나 다 자기 위주인 거 그죠? 갈게요 아 이건 밀렸네 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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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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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으로 들어 갑니다 갑니다 벙커? 어 오케이 오케이 해저드 있어 오케이 네 한 번 쉬어가실 거예요? 네? 한 번 쉬어가실 거예요? 여기서 보기만 해도 먹는데 뭐 보기만 해도 먹는데 뭐 성은 형 보여주세요 그쵸 간다 그쵸 간다 그쵸 간다 오 잘못했어? 오 형 뽕코 안 들어갔어요 아 더 안 나가나? 자 그럼 우리 저기 홍우 저도 약간 우쪽 박 사장은 내가 보니까 무조건 좌네 노준이 형은 좌란 말이야 아 이 형도 우울해 가나요? 이 형도 우야 아 이 형도 우울해 가나요? 이 형도 우야 여기 슬라이스 홀이에요? 아니에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어? 그거 근데 근데 지금 좀 궁금해서 봤는데 일부러 저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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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약간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오 잘 쳤다 오 굿샷 굿샷 오 잘 쳤다 오 굿샷 오 굿샷 굿샷 자 그러면 홍성은하고 박사장 나하고 김환이야 자 환희야 그거 한번 가져가자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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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큼 가져가자 야 이거 이것도 내가 최소한 보기는 할게요 네네 네 아니 우리 보기 프레임은 해도 먹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버디하면 한 돈 더 주고 여기 티도 평평한 데가 없네 아 이거 없네 아 아 안 부릴게요 아 환희야 나 가벼운 게 치면 난 보기는 하니까 걱정 마 알았지 환희야 예 아 믿고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런 달려가 야 굿샷 야 고원할 수 있어 달려가고요 환희야 걱정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환희야 네 너 저기 있지 저기 카트 있는 데 있지 카트 있는 데 봐 네네네 네 거기 보고 치겠습니다 아 몇 번이야? 7번 굿샷 나이스 나이스 그만아 가지고 가야지 가자 가야 됩니다 어이 뭐야 씨 괘잔! 잠깐만! 어이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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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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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아 떡볶고 들어갔네 너무 오르막 심했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아니야 일어났어 오르막 너무 심했다 아니 플레이는 좋았는데 스윙 그 괴적은 좋았는데 일어났네 자 홍성원도 나이 안 좋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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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전략 에이스 에이스 아이아이 잘 차리십니다 아이아이 하니야 4만 가 4나 5만 가면 돼 알았지? 예 하니야 그냥 공만 깨끗하게 맞춘다고 생각해 다시 왼쪽 봐 왼쪽 아이아이 어휴 후우 후우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자 좋아 자 잘했어 잘했어 하니야 잘했어 오케이 괜찮아 좋아 후고 가능해 아까 너 그 치는 친구만 치면 돼 네 140까지 갈까? 지금 노준이 형 140이면 온다기 쉽지 않아 굿샷 굿샷 굿럭 굿럭 굿샷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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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 경희대학 세빛의 창조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자, 똑같아, 똑같아 환희야, 우리가 더 유리해 자, 환희야 네 환희야, 봐봐 파이팅 해주십쇼 굿샷! 굿샷! 짧아요? 아닌데? 와, 짧구나 아, 짧았어, 나랑 같아 환희야, 포 엣지니까 걱정 말고 올려 네, 가능해 그래, 환희야 너도 금 받을 자격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환희야 환희야, 그래 아, 나도 이런 날이 와야지 초반에 와야지, 그럼 이게 원래 내 자신이지 제가 지금 팀별로는 똑같아 와, 쇼게임이 황제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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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아! 쇼게임에 황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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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어! 이야, 역시 쇼게임이 황제 야, 역시 쇼게임이 황제 와, 쇼게임이 황제 쇼게임의 황제에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니야, 걱정하지 마! 하니가 넣으면 돼! 굿샷! 됐어! 하니가 근데 잘 쳤는데? 운이 없다. 저걸 넣을 줄 몰랐다. 야, 이건 어렵긴 어렵다. 네! 편안하게 쳐요, 홍프로!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짧다! 굴러야, 굴러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보기. 보기. 보기 틀려 맞네. 감동적이었어. 자, 승부는 결정이 났는데. 나이스 터치. 잘 쳤어! 오, 하니! 아, 아깝다. 오케이. 보기? 하니야, 운유! 왜냐면 이게 너가 잘 친 거야. 왜냐면 너가 보기 했지, 보기 했지. 이게 넣어서 그렇지 쉽지 않은 거거든. 잘 쳤다. 와, 쇼게임의 황제! 쇼게임의 황제! 쇼게임의 황제!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역시 쇼게임의 황제! 무돈이야, 무돈! 아, 무돈. 무돈! 아니, 웬만큼 쳤어, 하니가. 근데 박 사장이 지금 내가 보니까 야, 이런 게 나오면 더 큰 불행이 오더라고. 걱정하지 마. 야, 너는 덕담 좀 해라. 덕담. 난 놀라지도 않은 게 옛날에 30m 내리막 퍼트도 넣었어. 30m요? 아이스, 퍼팅! 잘 쳤어. 잘 쳤어요. 들어갔어! 들어갔다! 아, 가자! 금 좀 좀! 아, 나 진짜 골드러쉬 진짜! 아, 전남까지 와서 이게 뭐야! 남들 금 퍼주려고 온 줄 알아, 나 진짜! 아니야! 자제해라! 야, 너 지금 풀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좀 전에는 다 괜찮은데 저 회사 풀이할 때도 풀릴 줄 알았거든요! 풀릴 줄 알았거든요! 나를 먹었어야 돼. 진짜 박사장님하고 먹어야 될 줄 알았는데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좀 믿음이 가네, 박사장님. 좀 믿음이 가. 아, 이거 손목 컨트롤로! 아, 다행이다! 어, 손목 컨트롤이 좋았네, 지금. 뭐죠? 정말 애 재울 때 하는 폼하고 좀 비슷해요. 네. 여기서 되게 빨랐다가 사이사. 오케이. 어, 진짜. 이러니 못 치는 거야. 자, 홍성은. 아, 이제 드랍에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오! 야야야야! 야, 잘 쳤다. 이제 살아나네. 야, 울탄! 울탄! 울탄일까? 아, 박사장님 되게 좋아하신다. 울탄, 울탄! 왼쪽으로 쳐, 왼쪽으로. 멈춰있는 거 왜 못 씁니까, 그죠? 아, 참. 아... 우측 단장. 야, 이거 우측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다 보면. 환희가 제일 우측이고, 박사장, 그 다음에 홍성은, 그 다음에 박사장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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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갑옹할 거예요 홍프로하고 나하고 그만분 아니야 내가 약간 왼쪽일 수도 있어 아 홍프로가 약간 우측이야 아 저 앞에 있네요 그죠? 맞지? 이제 제 걸 봐야 돼 야 구라야 너랑 나랑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구라 형이랑 저랑 가깝지 않아요? 아니 저기 보면 우측이에요 우측 야 우리 금내돈 간다 환호 파이팅 자 내가 먼저 칠게요 네 푸시아 푸시아 자 제가 먼저 칠게요 구라 형님 나이가 안 좋아요 지금 구라 형님이 핀이 안 보여요 잘 구라야 쓰리환만 하면 무조건 이겨 뻗 어이 어우 그죠?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목사 종소리 어이 어 그죠? 아이씨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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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안 내려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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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환호야 아 진짜 미쳐버릴 거 같아 야 너하게 달려있어 이거 한타 그냥 봐드렸다 저게서 어 오른쪽? 자꾸 밀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정구 쳐야 돼요? 야 야 저는 88이요 저는 88이요 저는 88이요 저는 88이요 아이씨 아이씨 아, 골프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볼! 그렇지! 그렇지! 야! 우와! 역시! 이 어려운 라이에서 잘 치죠? 에이... 초라부시가 잘 치셨다 아, 지금! 쳐! 그냥 절 떼 놓고 치시는 거예요? 응! 그렇죠? 나오겠다 아, 진짜... 아,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자, 홍송훈하고 저희 대결이에요 아, 흔들리죠? 아무리 뭐... 과를 참으려고 해도 부하가... 부하가 치미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한 번 쳐! 마지막! 그래, 자! 연습해! 자, 부하 치밀어 차라리 아까 죽지, 저기서 어, 좋아, 환희야! 봄바람이 날린 뿐 봉커야! 자, 김환이 양! 저는 8x8이요 대략 2, 2, 2, 100 어, 굿샷! 어, 굿샷! 나이스 3! 나이스! 아이! 저기야, 넘어갔어 자, 자 3 했지? 자, 나랑 똑같아 자 아, 올라라 올라라! 우와, 잘 쳤다! 어우, 올라가야 되네 오우! 오우! 자, 푸!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오, 뭐야!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오, 잘 쳤다! 야! 야! 우와! 우와! 야! 김환이가 땀을만 했어도 먹는 거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좋아할 때가 아니구나 김환이가 땀을만 했어도 야! 어, 김환이가 형! 우리가 땄다 하잖아? 그러면 터! 틀 수 있어요, 지금요? 오케이, 오케이! 이야, 결정적인 거 했다! 아, 키디님! 형님, 너무 죄송하지만 형님, 너무 죄송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손맛은 보자스리라 믿음이야 여기 땄다 나오면 돼 땄다 나오면 양파야 땄다 나오면 양파야 지금 내가 보니까 내 거 안 굴러 지금 내가 보니까 내 거 안 굴러 구애말 원아웃 말루 내가 좀 밀어 그러니까요 다섯 개 박노준 쳤습니다, 들어가나요? 쳤습니다, 들어가나요? 쳤습니다, 들어가나요? 자, 보따 가, 보따 양 아, 씨 아아 많이 이제 금을 가져간다면 기만 제가 한 돈 정도는 우리 금방금방을 통해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돈 정도는 제가 아직 6홀이잖아요. 남아있으니까 빨라요. 말이 빨라요 지금. 좌우 어떻게 돼요? 우초보기 좌우기요. 어우 잘 치네. 어우 이제 홈프로 잘 쳐. 이야 잘 치네. 살아나네. 좋아 좋아. 자 자. 아직도 이리로 가고. 아 넙하다. 이야. 홈프로 이제 살아나고 예. 아 이제 홈프로 하고 날씨가 두 사람이 어떤 뭐 이런 걸로 나도 웃겨. 여기 웃길 수는 없잖아. 그래. 나도 웃겨줘. 끌어내릴 수는 있습니다. 첫 타석에 투수 땅볼 잊을 수 없습니다. 어우 근데 잘 쳤어 봐. 진짜 형이 야 이건 진짜 잘 맞았다. 그 정도. 아니 아까부터 잘 맞았다. 아까부터 잘 맞았다. 탄도가 와. 아이 굿샷. 아이 굿샷. 이거 좋았습니다. 한숨이 좀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자 IP 있는데 터졌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박 대표님이 성은이 형 다 훔치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아니 원래 초라해 항상 아 나도 이제 조금 또 내 스윙이 잘 맞았다. 아 진정인데요. 아 잘 안 맞았는데. 근데 괜찮은데? 잘 안 맞았는데 뭐 나쁘진 않네. 아유 야 뭐. 네 페호웨이 지키셨습니다. 아 구라 형님 드라이버를 따라 해볼까? 어 그래. 괜찮어. 어 그래. 괜찮어. 어. 아 이거 좀 던지질 못하네 나도. 지금 약간 맞춰. 갖다 맞추고 있어. 제발 야 드라이버는 맞아야지.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양야 양. 잘하셨어. 접어. 아 골프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야 드라이버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치? 다른 사람은 그래도. 어 그래 좋아. 좋다. 짧으니까 가볍게. 그치? 이 정도만. 괜찮어. 그렇지.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맞아줘야죠. 환희하고. 어 폼코네? 어 폼코네? 아니야. 폼코야. 아 너는 야. 그럼 환희하고. 네. 홍성은 좋아. 자. 야구부 갑시다 형. 자. 야구부 가면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반수잉만 하겠습니다 이제. 반수잉만. 반수잉만. 아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아유. 금 내 돈이면. 네. 거의 확률이 80% 아니에요? 물방 고기 발랐어요. 지금 내 돈. 네 돈. 네. 네 돈. 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른데. 좀 있으면 집 사시겠어요? 네. 여기 광주에 땅 한 평이 얼마예요. 오늘 그냥 운도 안 좋. 펑커. 최선을 다 해봐. 김환 이번에 금 한 번 가져가 봐 예, 근데 뻥커래요 내 돈은 너무 많다나? 운도 없네? 오늘 뭐 있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게 멘탈도 없어, 운도 없어 실력도 없어 감도 없어 아, 저 형 누구래 많이 남았어, 많이 엣지? 엣지가 아니라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되게 많이 남았어 이렇게 쳐야지 굿샷이 다 붙었다 이거 와, 이거 줘봐, 핀팔 굿샷이 다 붙었다 이거 와, 이거 줘봐, 핀팔 오마이갓 와, 나이스! 와, 많이 간다, 많이 간다, 많이 간다, 많이 간다 나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원아, 올릴 수 있지? 파이팅해 와, 성은이 형은 다 갔어요 형님 다 갔어요 와, 대박이다 야, 미스터 형 다 왔네 진짜 다 왔어요 원언할 수 있었네 그러네 자, 이제 기만이 문제거든 제가 박 사장님하고 똑같이 칠게요 형님이 구랑이만 똑같이 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난 지금 투혼이야 파이팅, 올리고 얘기해줘 예 올리고 가냐, 탈퇴하고 나서 얘기를 해라 응 아이씨 헤드워버렸어 아, 기만 못 나왔어 어떻게 됐어? 나왔어, 나오긴 응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응, 나왔어 벙커샷을 무슨 어 야 그릴 사이즈 벙커처럼 하냐 작전 시작 괜찮아, 괜찮아 똑같아, 이제 박 사장님이랑 똑같아 여기서 올리면 똑같은 거야 제가 박 사장님이랑 똑같이 갈게요 어 아, 좋았다 아니, 저기서 내려오면 돼 이쪽으로 내려오면 돼 오, 그래,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그래 환희야, 좋아 아니, 저기서 내려오면 돼 이쪽으로 내려오면 돼 야, 이러면 됐어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자, 이러면 팽팽하다 잘했어, 잘했어 지금 내리막이에요, 저쪽으로 자, 이러면 노준이 형 당연히 올리면 뭐 박 대표님 3형 성은이 형 2원, 2원, 2원 퍼터 싸움 좋아, 퍼터 싸움 또 넣는 거 아니겠지, 설마? 오, 좋아, 이것도 뭐야 아, 거기 넘기려고 그랬는데 야, 나쁘지 않아, 괜찮아 뭐 거기서 그 정도면 돼, 침벌 성은이 형 다 왔어요 침착하게 붙여주세요 자, 홍성은 다 왔어 자, 홍성은 다 왔어 나이스 잘 쳤다 나이스, 잘 쳤다 나이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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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잘 쳤다 나이스, 잘 쳤다 잘 쳤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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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가깝다 자, 퍼터 싸움이야 퍼터 싸움, 퍼터 싸움 야, 내가 구라형 마크 할 테니까 박사장님 마크해, 알았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퍼터는 살아나야지, 그렇지? 그렇지? 퍼터는 가줘야지 쎈다, 이건 쎈다, 이건 쎄요? 쎄요?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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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오, 됐다, 나이스,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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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넣어줘야죠 이건 넣어줘야죠 이거 넣어야죠 로즈 형, 내리막이 좀 있어 이거 약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건 오케이죠? 들어왔어요. 와... 오케이. 자, 갈게요. 어? 어? 잘 쳤다! 힘! 힘! 어? 잘 쳤다! 힘! 힘! 어, 약해요. 이건 뭐... 자, 저거 마무리할게요. 나이스! 빠트릴 리 없죠? 네, 빠트릴 리 없죠? 약해, 약해, 약해. 잘 쳤다. 잘 쳤어. 짧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2월 했어. 2월 했어. 괜찮아. 오, 잘 치네. 이제 홍프로 잘 쳐. 잘 친다, 홍프로. 살아나네. 오, 좋아져. 자, 자. 자, 또 달라져요? 원래, 원래 같이 가는 건데? 아... 아, 너무... 아니, 뭘 이렇게 같이 가려고 그래요? 나쁘지 않네. 아니... 아, 저 문 좀 묻어가. 도리 먹으면 그냥 거져야. 아니지. 고구마 먹고 힘내요. 아... 네? 아유, 나는... 도리 먹어서 거졌는데? 여섯 돈을 먹어서 광주에 땅 좀 사고 갈려고 해. 구르랑님 못 먹은 홀이 있어요? 나 잊지, 아까. 한올. 한올이 나랑 밥 먹어서 먹었어요? 제가 거기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러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박사생이 문제지. 그걸 넣을 줄 몰랐지. 잘 쳤다. 오, 쇼게임의 황제! 쇼게임의 황제! 들어갔다! 들어갔다! 너 말이야! 너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까 거기서 넣은 게 황당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렇지. 야, 똑같은 거 보는데. 아니, 이거 그렇지. 근데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야. 골 드리는 거는... 쇼게임의 황제 타이틀 잘만 했어요. 골 결정력이지. 아... 깨드박도 못 해. 야, 이번이 길네. 유울도 만만치 않네. 이번에 길러워. 길네. 야, 홈프로가 이제 조금 치네. 예. 에이. 조금 쳐. 그럼 홈프로가 좀 쳐. 어. 나 첫 톤에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 아, 투사 땅볼. 야, 진짜 창피하다. 아, 아유. 많은 야구인들이 이 영상을 보거든요. 예. 정말로 이 뻐꾸기 골프 야구인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그럼요.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첫 톤에, 아. 아, 이게 이르니까. 아, 이거 왜 이래. 많은 야구인들이 이 영상을 보거든요. 이게 이르니까 야구인들이 많이 보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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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르니까. 갔어. 갔어. 오비야. 이래 야구인들이 많이 봐. 아유. 힘들어가네. 힘들어갔어. 아, 뒤에서. 아, 좋네. 이거에 또 힘들어. 오비야, 오비. 오비야. 아, 저 프로, 저 드라이버 좋네. 드라이버 좋네. 그러니까. 그딴 적으로 오른쪽으로 쳐야겠다. 보밀! 아, 급했어. 그러니까. 아니, 확 돌렸어, 체를. 체를 확 돌렸어. 아, 그렇게 새로 체리지 않다. 아, 굿샷. 아, 굿샷. 이번엔 좀 나갔다. 아, 굿샷. 아, 굿샷. 굿샷, 굿샷. 자, 뭐. 이번에도 금 2돌. 뭐. 거의 뭐 확보를.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목걸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쇼미더머니처럼 목걸이를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아니, 올리면 되잖아. 올리고 보게 하면 되잖아. 네. 거리는 뭐 많이 늘지는 않지만 무서운 골프로 거듭났죠. 그딴 쪽으로 오른쪽으로 쳐야겠다. 아, 따지팍 사장님 따라가나요? 따라, 따라가나요? 아, 따지팍 사장님 따라가나요? 아니, 하니야. 너한테 선물을 준다. 따라가나요? 아, 이거 왜 굿샷으로 치세요? 아, 너한테 선물을 준다. 그냥 아예 본인이 좌쪽으로 가네. 하니야. 야, 너한테 선물을 주네. 네네네. 어, 야. 대학교 후배 그래도 좀 먹고 살라고. 좀 먹고 살라고. 하니씨 하나 먹어야지. 여기? 근데 너무 그래도 그딴 쪽으로 치지 마. 너가 어차피 우측 많이 가더라고. 어, 지금 좋아. 어, 좋아. 이 정도만. 그렇지. 우측 점점! 우측 점점! 어, 나갔어. 우측 점점!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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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그렇게 아쉬워하지는 않네. 어, 그렇게 아쉬워하지는 않아. 나갔어. 우측 점점! 나갔어. 나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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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니야. 세트 한 번 잘 치면 돼. 알았지? 괜찮어? 어. 선물을 줘도 안 못 먹네. 야. 선물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네. 선물을 줘도 못 먹어. 아니,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죽었. 아.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다고요? 안 돼, 안 돼. 어, 살았다고요? 제 거 저기 보이면 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았다고? 저기는 오비라 칠 수가 없고요. 아니. 우측은 가보면 중간이 많아요. 가볼게요. 살았 수 있어요? 오예, 오예, 오예. 됐다, 됐다, 됐다. 꿈과 희망을 주지 마세요. 많이 휘었거든. 휙이 많이 휘었어요. 오, 오른쪽이 넓어요. 오른쪽이 넓어요. 야, 환희야. 환희야, 나쁘지 않아. 살았어?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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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됐어, 됐어. 오케이. 너도 바꿔 시작하자. 그래, 그래. 아, 우측이 되게 넓네. 넓어요, 넓어요. 아니 넓네. 어. 와,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는데. 자, 우리 홈프로 오비. 내 공, 내 공 보이면 쳐도 되잖아. 홈프로 오비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자, 박 대표. 자, 칠게요. 어디요? 굿샷이에요? 뭐야? 뭐야? 어디요? 굿샷이에요? 뭐야? 아니, 박 사장님 공은 한 번씩 체크해 받는 거 아니야? 얌체 공이에요? 공이 이렇게 많이 튀어가,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없으니까 잘 치시네. 홈프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라이스 샷! 라이스 샷! 그렇지! 그렇지! 잘 쳤어. 왼쪽. 나이스. 됐어. 아, 굿샷. 자, 환희야! 네! 너한테 달려있어! 어차피 쓰리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헬로! 아, 오른쪽이다. 아, 잘 치네, 홍프로. 어, 오른쪽이야. 홍프로 괜찮아, 그래도. 스톱! 트 빼기! 아, 다행이다. 엣지야, 엣지. 아, 다행이다. 도로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엣지야, 뭐 잘하면 따블도 가능해. 아, 열렸어. 엣지야, 뭐 잘하면 따블도 가능해. 환희야, 왼쪽 많이 봐, 왼쪽. 네. 아, 이거 너무 왼쪽으로 갔다. 아, 이거 너무 왼쪽으로 갔다. 괜찮아,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 어? 여기 나가지 않았나요? 캐디님. 혹시 나가는 소리 들렸어요. 아냐, 내려온 것 같아. 아냐, 아냐, 저기는 오비 없어요. 치시면 돼요. 아, 환희야. 환희야, 괜찮아. 괜찮아. 아, 환희야. 환희야, 환희야. 알았지? 환희야, 너는 어프로치는 나쁘지 않더라고. 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네. 꿈과 희망을 주네. 야, 그리고 박 대표가 지금 스리오 날아내고 거리가 많이 남았어. 깔끔하게 스리오 넘빼다. 깔끔해. 스리오 넘빼다. 콜. 아이, 너무 땡겼다, 씨. 뭐야. 누구예요? 아이, 스리, 스리. 아이, 저건 올리지. 저 홍성호 파이브야. 야, 걱정하지 마. 전혀 걱정하지 마. 너무 세이 치지 마. 그냥 굴려, 굴리면 돼.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어, 잘 쳤어. 나 빼. 좋아, 좋아. 야, 괜찮아. 야, 너 어프로치 괜찮다. 좋아. 야, 그럼 내가 저기 하고 너 하면 우리가 이겨. 홍성호 올리면 파이브야. 야, 이런. 잘했어, 잘했어. 우리가 환희가, 어? 환희가 해주는구나. 환희야, 붙였잖아. 굿샷, 굿샷. 환희야, 붙이잖아. 야, 굴이 형님 믿고 가겠습니다. 환희야, 붙이잖아. 걱정하지 마. 역시, 굴이 형님만 믿고 가면 돼. 고이! 편안하게? 응. 그렇지, 환희! 좋아! 부라 형님만 믿고 가면 돼. 부라 형님만 믿고 가면 돼요. 환희 좋아! 환희 좋아! 환희 좋아! 환희야! 환희 좋아! 좋아, 됐어. 자, 괜찮아, 괜찮아. 야, 따불만 하면 이겨. 됐어. 야, 따불만 하면 이겨. 됐어. 자, 홈프로 붙여, 붙여. 아니야, 됐어. 붙이면 돼. 붙이기만 하세요. 오르막. 아, 약한 거 같아. 약해. 오, 왼쪽이 더 많네. 생각보다 많이 봐야 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어. 보기. 보기지? 오케이. 어때요? 괜찮아, 괜찮아. 자, 세찬아 보기. 야, 일단은 확보는 해놨어. 일단 여기서 홍이 못 넣잖아? 그러면? 쉽잖아. 붙이면 돼. 나이스! 오, 들어가, 들어가. 이야. 어?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됐어, 됐어. 자, 못 넣었어, 트야. 자, 일단 됐어. 이야, 더 봐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봐야 된다. 생각보다 오른쪽 많이 보라고요? 이 정도 봐. 네, 네, 네. 이 정도 봐. 이 정도까지 네가 굴린다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자.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야, 이거. 야, 이거. 막 해봐, 일단. 잠깐만, 잠깐만. 그래. 한 번 쟤게요, 아까 저. 네, 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냥 컵 이쪽 보면 돼, 이 안쪽. 네, 컵 알. 이거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 넣으면 비기는 거야. 비기는 거야? 예, 못 넣으면 비겨. 오케이. 아, 그 이거는 뭐. 이거는 넣어줘야 돼. 이거는 뭐. 오늘 운이다. 이거 진짜 안 넣으면 그냥 저 오늘 금 하나도 안 갖고 갈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난 상관없어. 난 환위를 주려고 그래. 야, 이건 그냥 무조건이야. 이거는 뭐. 나이스. 오케이, 환. 좋아, 이제 두돈이야. 자, 두돈. 자, 두돈이야, 두돈. 오케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자, 이제 홍성훈하고 똑같아, 두돈. 야, 두돈 똑같아요, 홍성훈하고. 괜찮아요? 차분이 형 두돈이에요? 두돈이야. 아, 됐네요. 이야. 살았다. 됐어, 됐어. 살았다. 오케이. 야, 그럼 두돈 너도 이제 바꾸 시작하자. 6돈이야, 6돈. 야, 180만 원이야. 다 같이 갔어요. 아, 나. 구랑이 형. 아유, 맥여줬대, 맥여줬어. 아유. 환희야, 잘했어. 니가, 니가 결자 알지 한 거야, 그게. 그럼 잘했어. 아, 구랑이 형님이 침착하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하다. 야, 어차피 박이 너도 니가 내면 되고. 아, 폰에서 네 번째에서 올렸어야 됐어요. 약 16개, 18개인데 네. 금수는 똑같아, 나랑. 그래. 아, 모르는 거야. 아, 여기 또 파슬이 있으니까. 네. 자,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파슬이 한 번 가봅시다. 자, 호린을 한 번 하죠. 자, 호린을 한 번 하자. 아, 그리고 버디하고서 내가 저기, 저기 금고래소 부사장한테 얘기하면 돼. 아, 공. 반짜리 말고 또 작은 거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또. 그럼, 아이. 금방 금방. 자, 좋습니다. 아, 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래, 환희야. 그래. 니 거 이제 생겼잖아.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환희 씨. 내 금하고 퉁 쳐서 한 번 네 개 할까, 둘이? 어? 흔들렸어. 묻고 더블로 가? 일단 후반으로 좀 가서 하겠습니다. 짜잔. 아오, 야야. 아오, 야야. 아오, 야야. 나갔다, 이제. 나갔다, 밀렸어. 아아! 해줘도? 아이씨. 아아! 열어 쳤네. 아아! 자, 저 좌, 우측입니다, 우측. 아, 저가 좌우서 붙여야 되겠네.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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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으음 있어 좌측이야? 진짜? 이 순간적인 스킬은 최고 아니야? 대구도 안 해 대구도 안 해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몸이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올린 거야 내가 그게 봤죠? 그치? 그게 망하는 드릴 길이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몇 번이야? 9번이요 9번 정도면 돼 넌 내가 우리 아들 돌 100일에 반지도 못 해줬는데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데 어 잘 쳤다 환희야 환희야 너 이제 됐다 잘 쳤다 어 좋아 좋아 환희야 너 이제 됐다 살아났다 환희가 어느 쪽 잠깐만 환희야 너 이제 됐다 됐죠? 환희야 너 이제 됐다 살아났다 환희가 어느 쪽 환희 살아났다 아 이제 살아나네 원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정도는 살아났어 많은 야구인들이 이 영상을 보기거든요 예 정말로 이 뻐꾸기 골프 야구인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 이거 좋다 완전 피난인데 와 이거 좋다 이거 완전 피난인데 와 이거는 오 피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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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피난인데 와!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는! 이야! 우와 이거는! 이야! 자! 박자생미랑 홍성훈 선수가 같은... 자! 옹쿠어! 자! 옹쿠어! 아! 옹쿠어! 아! 붙었어. 야! 옹쿠어! 야! 걱정하지 마! 붙여서 보기 할게! 붙여서 보기 할게! 걱정하지 마! 야 나 붙여서 보기 할게! 이야! 저 진짜 잘 쳤다! 이야! 홍성훈 잘 쳤네! 아! 버디네! 야 이거 해야 되네 이거! 야 이건 뭐 눈 감고도 이기겠네! 잠깐만요 이거! 다섯 돈! 예약! 다섯 돈! 제가 버디하면 되잖아요! 아! 그거 빠지네! 에이! 야 이거는 아 버디다! 이건 버디 찬스! 야 이건 버디 찬스네! 자! 박사장도 뭐! 적이면 뭐! 제가 런닝 어프로치를 잘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냥 굴려서! 굿샷! 잘 쳤어요! 형님!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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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지! 환희야! 환희야 이게 환희야 나야! 아 나이스샷! 잠깐만요! 외치 주세요! 야! 환희야! 이게 나야! 나는 이제 앞으로 최경주보다 김구라야! 뭐라고? 뭐 한다고? 우와 최경주보다 김구라요! 전 이제부터 김구라야! 환희야! 이 정도면 뭐! 내 할돌이 한 거 아니니? 야 정말! 형 이 정도! 와 진짜! 형 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내 할돌이 한 거지 뭘 그래! 자 박사장님 화이팅! 보여줘 보여줘! 박사장 복이라고! 아이고! 굴러!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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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짧아! 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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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나이스샷! 헤이! 자 파! 나이스 파! 잘 쳤어! 와 나이스! 자 또 오르막이야! 네! 오르.. 평지성이라는데? 평지성?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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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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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야! 오! 야 쐈어 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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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은? 쐈어 쐈어! 잘 쳤어! 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가 죄송할 게 없어! 도전적으로 잘 쳤어! 들어갈 뻔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아 땡겼다! 야! 아 오케이! 치면서 땡겼어! 여기 맞았어! 여기 맞았어! 그러니까 치면서 살짝 땡겼어! 자! 다섯 돈! 잘 쳤어! 둘이 파니까 어쩔 수 없어! 네! 자 금 잘 먹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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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풀어! 아! 엉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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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신분을 드러내는 포장지를 벗고 조건 없이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아! 여기 사회적 조건과 편견을 배제하고 오직 남자와 여자 사람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사랑에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형! 오늘 밤에 나가주면 안 돼요? 왜? 첫날부터 내가 오빠한테 들이댄 거 알지? 바라보는 안 돼요! 바라보는 거 같은데? 살짝 어이가 없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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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과 권력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곳 낮보다 더 뜨거운 밤 에덴 아! 아! 네! significant